이 시각적이입니다. 약간 저는.. 왜 이렇게 팀을 나누는지 알아봤어요? 약간 상조하 팀인 줄 알아봤어요? 눈썹을 먼저 뽑아야 돼. 눈썹 밑에 바로 눈이 있고 여기 바로 코가 들어가고 그리고 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귀여워.. 귀여운데요? 우와 완전 귀엽다. 맞아요 맞아요. 제형으로 붙여주시면 귀엽다. 와우 완전 귀엽다. 약간 이런 느낌? 우와 완전 귀엽다. 거의 다른 그림이 됐는데 이거?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저는 약간 태어날 때부터 소질이 좀 있으셨어요? 팬을 잡고 태어난 거. 와 진짜요? 27년? 저 32이에요. 대박 저 27살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보다 한참이 형인 줄 알았어요. 형 이것도 되네요 형. 형 날 받아. 귀여워. 귀여워. 오우. 오우. 귀엽다. 우리 진짜 너네 아버지랑. 진짜. 저는 솔직히 이 그림을 보고 지민이 형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니. 저 손을 줘. 우리 아빠랑. 나 그리고 나서 나 아빠랑 똑같은데. 말이 가요? 말이 맞아. 저 권한이도 아닌가요? 진짜. 나 아빠랑. 내 아이. 나 아빠랑. 내 아이안어. 어 괜찮은데요? 오 이거 된다. 이름은 망이. 망이로. 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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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망자. 망할 망자. 아이안어. 이게 무슨 냄새지? 희망이라는 희망. 희망할 때 망으로 줬어. 얘 이름도 정해야겠다. 망이. 희망이. 이름은 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알파카에서 진을 합주면 뭐가 좋은데? 정했어요. 이름 정했어요. RJ. RJ? 그냥 이... 지금 그냥 반응이 뜨거웠는데? R에서 앞 R을 따고 진에서 J를 딴 거야. RJ 좋네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와 진짜 큰일 났다. 오 예쁘다. 이름 뭘로 할까요? 태형. 태형이니까 태형을 좀 살려도 될까요? 저... 저 태, 테로 할게. 태, 테로? 태, 테로. 소 귀엽네. 소 아닙니까? 말이날까? 아 제 필력이 비교해. 말.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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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나는 되게 만족해요. 여기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해. 알겠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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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통화하려는데 근데 글쎄요. 저는 여러가지를 그려놨는데 저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